첫 번째 순위 발표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서 거진 절반이 떨어지는 거야. 이미 거의 데뷔하냐. 왜냐하면 누적도 표수가 이미 뭐. 이변이 많을 것 같은데 눈물 받아들일 것 같아요. 다 같이 데뷔하면 안 되면 아빠가 영암 돌리고 했는데도 떨어졌어요.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웃는 사람 없는 거니까. 즐거웠다. 풀어졌어요. 첫 번째 순위 발표식 1등 그 주인공은 마지막 단 한 자리를 차지할 60등 연습생은 나를 맞지 마 맞지 마